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박완서 작가님의 너무도 쓸쓸한 당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노련한 북끝이 닿는 곳마다 우리는 사회적 허위와 상투적 사고가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부부관계에 관한 깊은 이해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초로의 부인이 아들의 졸업식장에서 안사돈에게 은근한 모욕을 당하고 난 뒤 평소에 체제에 순응하고 머듭고 비굴한 인간이라고 경멸해왔던 남편 그것도 오랫동안 떨어져 산 남편을 점점 관용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 지연이 박완서 그녀가 경험한 졸업식은 하나같이 추웠었다. 그녀 자신의 졸업식을 비롯해서 아들딸의 각급학교 졸업식의 공통점은 혹독한 추위였다. 그러나 가장 추운 졸업식은 교장 관사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목소리로만 듣던 시골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다. 시골 공기는 도시보다 보통 3,4도는 더 춥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도시 아이들보다 입성이 부실한 시골 아이들이 얼마나 추울까 하는 최소한도의 배려조차 없이 교장의 졸업식사는 장장 반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해마다 같은 소리였다. 지저대듯 정렬없는 고성도 변함이 없었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보태어 살이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다. 귀를 털어막아도 보고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어 보아도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온 발이 결국은 무감각해지듯이 들끓는 분노가 체념으로 자자들 무렵에나 교장의 식사는 끝났다. 그녀는 남편 직장과 겨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다는데 절망적인 염증을 느꼈다. 교장선생님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후기 졸업식은 처음이었다. 후기 졸업식을 코스모스 졸업식이라고도 한다는 소리를 어디선지 들은 것 같지만 그 견할픈 꽃들을 피어나게 할 산들바람이 소며될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게 늦더위는 견고하고도 끈끈했다. 파바루티라는 밝고 넓은 찻집안은 별천지처럼 냉방이 잘 되어 있었다. 깝짝스러운 냉기가 데친 토마토처럼 농익은 신녀를 얄팍하게 개칠해서 그녀의 감각을 헷갈리게 했다. 종업원들은 다들 타이처처럼 몸에 착 달라붙는 검정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몸매는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처럼 군더더기 없이 청순하고 깡말라 보였다. 저런 걸 유니섹스라고 하는 걸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었다. 하나같이 화장기 없이도 얼굴은 희고 곱살하고 정결한 생머리를 짧게 커터친 애도 있고 뒤로 묶은 애도 있었다. 바지에 비해 다소 헐렁한 윗도리를 걸친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게 빈약했다. 그녀는 그 애들의 중성적인 엉덩이나 높적 다리를 슬쩍 만져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스바처럼 단단하고도 시릴 것 같았다. 그 애가 만일 남자라면 거짓은 성수행이 될 것이다. 온몸 도처에서 개칠한 냉기를 뚫고 열꽃처럼 피어나는 열망에 그녀는 으스스 전율을 했다. 이런 요상한 느낌은 얼마만인가. 난생 처음인 듯도 했다. 대학가 커피숍은 나이 지긋한 이들이 갈 데가 아니란 소리는 여러 번 들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은밀하거나 퇴폐적이지 않을 뿐더러 음악이 옆 사람 말귀를 못 알아 듣도록 시끄럽지도 않았다. 나무랄 데 없이 건강하고 정결하고 쾌적한 분위기였다. 음악도 첼로인 듯 싶은 음색이 파스텔조로 은은하게 실내에 번져들도록 있는 듯 마는 듯 낮춰놓고 있었다. 튀는 점이 있다면 종업원들의 검정 유니폼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기도 전인 남편의 촌티에 자꾸 신경이 써질 만큼 그녀 보기에 이 커피숍의 세련미는 완벽했다. 남편과 만날 장소를 파바로티로 정해준 것은 딸 최정이었다. 최정희 졸업식 때도 그들 부부는 별거 중이었다. 시골서 당일로 올라오는 남편과는 졸업식장 근처에 있는 초대 총장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대학에는 그 동상 말고도 동상이 너무 많았다. 남편은 누구 동상이라는 것은 확인해 보지 않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동상 앞에 마냥 쭉 치고 앉아 있었으니 식구들하고 만나질 리가 없었다. 두근다나 그날은 최정희가 오랫동안 연애하던 남자친구네 부모하고 처음으로 상견례를 지르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식이 다 끝난 후까지 찾아 헤맨 끝에 가까스로 만나긴 했지만 그날 촌스럽고 변변지 못한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초조했던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새록새록 우라가 치밀었다. 새 사돈될 집에 비해 내세울 거라곤 없는 집안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더욱 그날의 소바심은 피를 말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객들이 반 이상 빠져나간 후에 겨우 만나신 남편은 차라리 만나지 못하니만 못했다. 그 추운 날 오버도 없이 세탁을 잘못해 모양이 망가진 누비 박가에다 색바랜 껑충한 면바지를 입은 모습은 사돈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못 봐주게 추비했다. 채정이가 울상을 하고 엄마 귀천에다 난 몰라 아빤 우리들이 미워서 일부러 거지처럼 하곤 왔나 봐 하고 속삭일 정도였다.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든지 거지에다 빗대는 건 채정이의 아주 나쁜 브러쉬였지만 그때는 듣기 싫지도 않았다. 그쪽 식구들 앞만 아니라면 더 심한 말도 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두고두고 채정이의 졸업식 날을 악몽처럼 기억하는 건 남편의 무신경한 옷차림 때문인데 채정이는 하마터면 아빠를 못 찾을 뻔했다는 게 더 기억에 남는 모양이었다. 동생 채훈이의 졸업식을 앞두고도 또 아빠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그 걱정부터 하더니 제가 미리 학교 앞을 탑사하고 와서 제일 찾기 쉽고 노인네들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정해준 것이 파바로티였다. 딸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는 하면서도 후기 졸업식에는 그닥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 않아 괜한 일이다 싶었다. 채정이는 부모가 서로 못 만날까 보다도 따로따로 오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집가서 제 자식 낳고 살면서 겉보기에도 안정되고 철 들어가니 그럴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딸때하고 달라 사돈한테 그닥 신경이 써지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아들이 좋다 싶은 게 사돈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였다. 사돈한테 죄지언거 없이 저 자세로 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결혼식까지 치른 후가 아닌가 흉잡혀 파트에 쌓였다. 확실하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들하고 대학 동기인 며느리가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마음 변치 않고 조신하게 기다려준 게 기특하긴 해도 꼭 그래 줬으면 하고 바란 것도 아니었다. 기특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도 여자로서는 한물간 동갑내기라는 걸 서운해하는 마음을 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시에미아의 꼬부장은 심정이었다.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돈한테 면목 없을 게 없었다. 시골인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고 곧 둘이 같이 유학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는 걸 그쪽에서 고마워할 일이지 이쪽에서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다. 까만 타이처의 소년 어쩌면 소녀가 유리컵에 얼음물을 갖다 놓고 잠시 그녀 앞에서 지체했다. 무언가 시키기를 바라는 몸짓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뭘로 하실 거냐고 묻는 건 주문을 재촉하는 걸로 여겨질까 봐 삼가고 있는 듯 나이에 맞지 않은 너그러운 미소를 짓고는 가버렸다. 졸업식까지는 한 시간 가까이나 남아있었다. 아빠는 분명히 일찍 오실 테니 엄마도 늦지 말라고 당부한 것도 재정이었다. 딸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확신은 애정이나 믿음보다는 좋은 사람 취급 쪽이 더 강했을 거라고 그녀는 여기고 있었다. 기다린다기보다는 방심한 시선으로 문쪽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다. 불가죽죽한 넥타이로 목을 잔뜩 졸라맨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가 일어서서 여기예요 여기 하면서 손짓을 하려는데 먼저 그의 메마른 고성이 넓은 호울 안에 고루 퍼졌다. 여기가 페스타루치 다방 맞소? 종업원들은 물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손님의 대부분은 고등학생티가 가시지 않는 젊은이들이었다. 웬 페스타루치 하면서 여기저기서 길길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여기라고 외치는 대신 황급히 그에게로 다가가 소매를 끌었다. 마누라를 보자 안심한 듯 그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다. 내가 그래도 옳게 찾아왔구먼 많이 기다렸는가? 그러나 마주앉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다. 졸업식까지 아직 시간은 넉넉했다. 그가 괴세지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반들반들 벗겨진 구릿빛 정수리에서 샘솟듯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었을 때의 별명이 논요광이었다. 그는 워낙 땀이 많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머리였던 건 아니다. 검은 머리가 뻣뻣하게 곤두서 약간은 사납게 보이던 젊은 날. 아, 덥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드립다 한 번 머리를 흔들면 땀방울의 샤워처럼 사방으로 튀곤 했었다. 그땐 그를 사랑했었나? 그녀는 생각날 듯 날 듯 감질라는 옛 기억을 붙잡으려는 신용으로 양미간을 모았다. 한때 있었던 것의 사라짐 그게 사랑이든 삼당같은 머리카리든 간에 그 뒤엔 일말의 우수라도 남아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게 될 것 같지 않았다. 여기 뜨거운 커피 두 잔 다고 생각 같아서는 비싼 냉커피를 팔아주고 싶다면 이렇게 춥게 해놓았으니 어떻게 찬 걸 먹냐? 구석구석까지 잘 울려 퍼지는 얘의 건조한 고성에 그녀는 호를 찔린듯이 즐겁을 했다. 페스타로치의 웃던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킬킬 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 어련히 주문 받으러 올라구요. 여기서 무엇하러 마냥 앉았나 얼른 자리값이나 하고 가봐야지. 아직 시간 많아요. 여기 좀 좋아요. 시원하고 요새 애들 구경도 싫거다고. 아, 기름 한 방울 안 하는 나라에서 백수에 놀고 먹는 아 녀석들을 위해 전력을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내원 한심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옛날 고려적 도둑색 같은 소리만 하는 남편을 외면하며 그녀는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 마음을 누군가가 읽고 안되겠다는 게 뭐냐고 묻는다 해도 아마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두서가 없고 애매했다. 커피가 왔다. 남편은 나도 요새 블랙인가 뭔가의 맛을 들였지 괜찮더라고 하며 육개장 국물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다. 언제 떠난데 걔 아들은 미국 학기 시작할 때 돼가야 한다니까 일간 떠나겠죠 뭐 아 떠날 때까지 데리고 있지 그랬어 세며느리 말이야 아들 가진 쪽에서 그 정도는 본때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아들 좋아하시네 그녀는 울컥 취미는 반감 때문에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는감 당신이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수 하고 되받으려다 말고 그냥 피익 웃고 말았다. 70년대 말까지 남편은 평교사였다. 남편은 교감 교장이 된 후에도 그때를 한창 날릴 때였다고 회상하곤 했는데 시골 소학교 선생이 날릴 일이 뭐가 있겠는가 교감이나 교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살이 그러니까 그나마 출세길이 열려있던 시절이란 뜻이었을까 새마을 정신이 어린이들 의식까지 짓누른 유신시대였다. 그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숨이 막혔다. 그가 담임 맡은 반은 온통 국민교육 현장으로 도배를 했고 한 아이도 빠짐없이 지진화까지 그걸 달달달 외우는 반으로 유명했다. 그걸 입술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충분히 새겼다는 걸 알아보려는 경시대회가 군내에 서 있었는데 그의 반은 거기서도 1등을 먹었다.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였는데 그의 교장실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사진이 가장 높은 정면에 어리어리하게 걸렸다. 그건 시골 학교서가 아니라 장관실이라 해도 아마 사정은 비슷했을 것이다. 문제는 갈등 없는 추정이었다. 마치 주인이 바뀐 노예처럼 주인의 이름이나 인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주인이라는 게 중요할 뿐이었다. 사진이 바뀌고 나면 그의 표정과 말투도 사진을 닮아 달라졌다. 조에 설 때마다 널어놓는 장광설의 내용도 물론 그 최고 권력자의 어록에서 따왔을 것이다. 그가 만일 출세지향적인 권력의 측근자였다면 그런 언동을 이해 못할 것도 없었다. 알아서 기는 교육공무원의 소심증이었다고 해도 아내에게만이라도 그걸 도롭고 치사하게 여기며 참아내기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그녀도 어떡하든 위로해 주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의 고독한 책문은 어쩌면 정의감 이상으로 비장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남편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인간처럼 참을 수 없는 인격이 또 있을까 그의 체제 순응은 강요된 것도 의도적인 것도 아닌 체질적인 거였다. 그의 매력없음의 본질 같은 거였다. 그와 다시 합친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생각하기가 싫어서였다. 그러나 오늘은 표면적인 별거의 이유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이다. 그녀가 교장관사에다 남편을 혼자 남겨놓고 남매를 데리고 서울러 온 것은 최정희가 대학에 붙고 나서였다. 최정희가 다닌 시골고등학교에서 서울의 웬만한 대학에 합격자를 내기는 최정희가 처음이어서 학교 정문에다 크게 플래카드를 내걸 정도로 영광스러워했다. 부모가 우쭐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의 뒷바라지는 유난스럽고도 고달픈 거였지만 자신의 학부모 노릇에 자신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드디어 딸이 떳떳하게 그 시골구석을 벗어나게 됐다는데 그녀는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다. 최정희 밑으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채훈이가 남아있었다. 아들은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그녀의 욕심과 과년한 딸을 혼자 객지로 내돌릴 수 없다는 남편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 그들은 남보기에도 그들끼리도 조금 더 무리 없는 별과 상태로 들어갔다. 그녀가 처음 자리 잡은 서울의 지하샛방은 위층에서 오줌 노는 소리, 입맛 다시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교장 관사를 벗어난 게 꿈이 아니라 생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실로 황홀한 기쁨이었다. 조에 설 때마다 판에 박은 듯 맨날 똑같은 교장의 훈시에 귀가 다 먹막해지고 언제나 저 논요강 두들기는 소리 안 듣나 하고 지겨워하는 아이들의 수근 그림까지 들릴 듯한 교장 관사 생활은 고문의 기억처럼 진저리가 쳐졌다. 아이들 뒷바라지는 핑계일 뿐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오랫동안 꿈꿔 얻은 것은 교장 사모님 노릇을 안 하는 거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 것 같았다. 별거에 들어간 후에도 남편의 봉급은 다다리 거의 다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아무리 혼자라도 어떻게 그 나머지로 살까 싶게 남편이 떼어난 액수는 미미했다. 그러나 서울 생활 역시 그 봉급으로는 빠져댔으므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얼마 살지 않고 나서 채운이 과외 공부를 시키기 위해 그녀도 돈벌이를 하게 되었다. 아파트를 낀 상가의 화장품 할인 매장을 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그 가게를 아주 인수하게 되었고 국산 화장품 외에도 외제 소품을 겸함으로써 수입을 늘려나갔다. 자신이 생각해도 돈분한 수환이 있었고 운도 따랐다. 아이들 복인지도 몰랐다. 둘의 학비가 한창 많이 들 때 그녀의 수입도 피크에 다다랐다가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 생기면서 조그만 상가가 사양길에 들어서자 학비 걱정도 줄어들다가 아주 안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돈을 못 벌 때는 새 식구가 전적으로 남편 수입에 의지해야 했으므로 남편 사정을 볼 여유가 없었고 돈을 넉넉히 벌게 되자 상대적으로 남편 송금이 하도 쩨쩨해 보여 또한 남편 걱정을 안 하고 말았다. 그렇게 역대 정권에 충성을 다하던 남편도 어찌된 일인지 정년을 한참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 소식은 남편이 근무하던 고장과는 얼토당토 않기에 휴전선하고 가까운 시골에다 헌집하고 거기 딸린 약간의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살기로 정했다는 소리하고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은퇴 후 같이 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근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마이크 대고 연설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고 살까 싶어 피식 웃음이 났을 뿐이었다. 은퇴 후에도 연금은 꼬박꼬박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다. 아이들은 가끔 그 시골집에 다니러 가는 모양이었다.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위로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 보기에 그를 뜻해 보이는 전원생활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녀에게도 조금만 더 참으란 소리를 자주 해오고 있었다. 엄마가 저희들 때문에 아빠와 떨어져 사는 걸 늘 미안해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희들이 결혼 후까지도 부모에게 신경을 쓰거나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그걸 미안해 방지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리라. 엄마 아빠를 붙여놓은 거야말로 상쇄시키는 최상의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은 속셈이 있을지라도 어쩌겠는가. 그녀는 일부러 한 번도 남편의 전원생활을 가보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 또 남편이 그녀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 정도로 착실하게 혼자 살 국내를 해온 걸 보면 별거 상태를 고정시키고 싶은 건 남편도 그녀와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는 자존심 대결 같은 것도 있었다. 불감청이 연정 고소원인데 그가 어떻게 살든 무엇하러 아는 척을 하겠는가. 초가집이 썩고 썩어 주저앉듯 고요한 파탄이었다. 한 지붕 밑에 사는 자식들 귀에도 안 들리는 그 양복밖에 없으시오. 오늘은 딴 양복을 입으시지 않고. 그녀는 마직이라 구김이 많이 간 남편의 바시까랑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윗돌이의 기세는 김치국물 자국인 듯한 얼룩도이 보였다. 왜 이 양복이 어때서? 최고급이라면서? 아무리 최고급이라도 그렇죠. 며느리한테 예단받은 양복 아니요. 예단받은 건 결혼식 날 하루 입었으면 됐지 줄창 입으면 그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줄창 입긴 결혼식 날 입고 오늘 처음 입었소. 여름에 넥타임에 넣은 양복은 누가 억만금을 준대도 줄창은 못 입겠습디다. 사돈보기에 줄창이란 소리예요. 결혼식 날 보고 오늘이 처음 보는 거 아니요? 조금 신경을 쓰시지 그랬어요. 예수 어떻게든 신경을 쓰나 최정인 년은 며칠 전부터 꼭 정장하라고 전화 질리지 넥타임에는 여름 양복은 이거 한 벌밖에 없는 걸 낸들 어떡하란 말이오?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으니 그만둡시다. 더 길게 말하던 미천도 끊질 것 같지 않았다. 양복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돈보기에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로 보이는 걸 거야 아마. 남편은 한결 가라앉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일어서더니 착값을 내려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짧은 눈길에서 연민 같은 걸 읽고 당황했다. 내가 저를 불쌍해하면 했지 왜 저가 나를 불쌍해한담 아니꼽겠으리? 시계를 보니 졸업식에 대각이 맞춤한 시간이었다. 후기 졸업식은 졸업생이 적어서 그런지 식장이 야외가 아니고 대강당이었다. 사돈내외를 비롯해서 처남, 처형, 동수 등 처가 쪽 식구가 열 명도 넘게 식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최정희는 보이지 않았다. 자리를 잡아놓으러 미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최정희 덕에 양쪽 사돈이 가장 좋은 자리에 나란히 앉고 다른 식구들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 앉았다. 안사돈끼리 가운데 붙어 앉고 바깥 사돈들은 각각 자기 마누라 옆에 앉게 되었는데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채우니 장모는 그녀의 귀전하다 대고 야죽야죽 잘도 소곤 그렸다. 하긴 한 달 가까이나 사위를 데리고 있었으니 할 얘기도 많을 것이다. 주로 두 내외가 얼마나 금슬 좋다는 얘기인데 흉보는 것 같으면서도 자랑이요 어려웠던 것 같으면서도 재미 본 이야기였다. 딸 자식은 소용없던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야 알겠다니까요. 큰딸은 미리 그려려니 하고 길러서 몰랐는데 막내는 우리 집 양반이 유난히 애지중지하셨거덜랑요. 저도 덩달아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고 또 받더러 길렀더니 글쎄. 시집 가고 나더니 당장 부엌에 나와 제 신랑 먹을 거 먼저 챙기느라고 어찌나 법석을 뜨는지 그뿐인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아침마다 드시는 녹접까지 저희 신랑은 왜 안 쓰냐고 따지더니 아침엔 저보다 먼저 나와 제 손으로 녹접을 짜가지고 2층으로 살짝 올라간다니까요. 이왕 짜는 길에 저희 아버지 것도 한 잔도 만들면 어때서 글쎄 딱 한 잔 제 신랑 거만 해가지고 가는 걸 보면 나는 얄미워 죽겠는데 우리 집 양반은 속도 없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야 철났다고 기특해하는 거 있죠. 아무튼 막내 사위라면 예뻐서 커서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입을 못 담으신다니까요. 우리 수정이도 시집 잘 갔지만 정서방이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렴이요. 마지못해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도 이 여자가 누구 약을 올리기로 작정을 했나 싶어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신혼의 딸 내외를 꽃본 듯이 얼러며 옥식을 옥식을 즐거워할 그 집안과 대비되어 떠오르는 것도 자신의 옹색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편의 시골집인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외딴 집 호라비 살림의 썰렁함, 수산함 그런 것들이 옛날 영화처럼 구질하게 떠올랐다. 그래도 사위는 백년손이라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희 집으로 보내셔도 좋은데 그녀는 인사성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도 말끝을 흐렸다.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화도 났다. 안사동끼리의 이런 미묘한 심리전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길게 빼고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졸업식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정수방이 얼마나 소탈하고 부침성이 좋다고요. 하긴 저희 집에 더 낮은 지가 어디 1, 2년입니까? 신입생 시절부터 서로 단짝 친구였으니 사회될 줄 모를 적부터 아들처럼 예제 이름 부르고 먹던 밥상에 숟갈 하나 더 넣고 같이 먹고 했으니까 정이 될 대로 든걸요 뭐. 그래도 막상 사회가 되고 나니 어찌나 든든하고 귀여운지 우리 집 양반은 더해요. 며칠 전에 저희 시아버님 제사였지 않습니까? 우리 큰애네는 미국에 가 있으니까 제사 참여 못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작은 아들이 오면이 있는데 글쎄 떡하니 아들 제쳐놓고 막내 사위 먼저 잔을 올리게 하지 뭡니까? 조상님한테 세 사람을 먼저 인사시켜야 한다나요? 우리 집 양반이 워낙 소탈해서 제사에도 격식이 없어요. 영정만 모시고 지방도 쓰지 않아요. 제수도 격식보다는 생전에 좋아하시던 걸 주로 하죠. 지방을 안 쓰는 대신 우리 집 양반은 마치 살아있는 어른들한테 하듯이 자상하게 요새 사는 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잘 봐달라고 조르기도 한다니까요. 이번에 세사위를 생명시키면서도 어찌나 웃기시는지 제사가 엄숙하기는커녕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니까요. 안사도는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한번 즐겁다는 듯이 호호그렸다. 세 사람이라니 아무리 세상이 두서없이 바뀌었다고 해도 수정이가 우리 집 세 사람이 되면 됐지 왜 우리 채훈이가 자기 집 세 사람이란 말인가 격식을 안 차리기로는 이쪽이 사돈집보다 한술 더 뜨는 집안이었다. 그녀가 시댁 제사에 참여해 본 지가 언제 적인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였다. 남편이 지차고 큰댁이 외진 산골이라 세댁적 빼고는 남편 혼자 다녀오곤 했다. 남편도 다음날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돈만 부치고 가지 않기도 했고 그 버릇은 그런 신경 안수도 되는 교장이 된 후까지도 계속되었다. 제사에 채훈이를 데리고 가본 것도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제사는 자기가 보고 기억하는 조상에 한해서만 지내면 된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다. 채훈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제사를 그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렇지 제 철을 제 조상 제사에 참여시키기도 전에 제가 먼저 처가 제사에서 꾸벅꾸벅 철을 했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영 꼬약했다. 아유 못난 녀석, 덜이 적은 자식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게 분했다. 그녀는 야죽거리는 안사돈에 대한 적의를 스스로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증폭시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당장 소름식장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잡고 나갈 사람이 필요했다. 남편은 손을 잡힌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단상에서 진행되는 일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었다. 마치 이제나 저제나 자기가 상받으러 나갈 차례를 기다리는 모범생처럼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그머니 손을 거둬들이고 말았다. 남편에게 단상이란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단상을 좋아했다. 단상에만 올라가면 저절로 목소리에 권위적인 억양이 붙고 아무도 흠잡을 수 없는 지당한 소리만 줄줄이 나왔다. 아무리 조그만 집단에서도 단상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는 단상에 있을 때 단하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했다. 주목만이 아니었다. 그가 단상에서 단하에 요구한 것은 경배였을 것이다. 단상에 있을 때 단상의 권위에 충실했던 것처럼 단하에서는 단하의 의무에 충실고자 하는 걸 누가 말리냐. 그런 그가 집안 식구에 대해서는 전혀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던 것은 자상하거나 가속적이라기보다는 월급봉투만 충내지 않으면 가상의 권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별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후에도 그렇고 은퇴 후까지도 월급이나 연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조금 충내고 전액 식구들한테로 가게 하려는 그의 노력은 거의 집념에 가까웠다. 요새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뭐에 묻고 사는 것일까. 그녀는 조금 전에 잡았던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톱 밑에 때가 낀 투박한 손이었다. 그녀는 직접 잡아보았을 적에도 못 느낀 이물감에 허방을 밟은 것처럼 움찔했다. 박사 석사 학위 수여 시식이 끝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할 차례였다. 그녀는 아들이 학위 받는 걸 똑똑히 봐두고 싶었다. 사진은 채정이가 찍기로 되어 있었다. 채정이뿐 아니라 그쪽 식구들 중에서도 서너 명이나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것 같았다. 졸업생보다도 더 많은 사진사들이 모델을 가려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사돈이 다시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래의 웅성그림 때문인지 귓볼에 숨결이 닿을 듯 안사돈의 속삭임은 친근했다.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진이나 잘 나오면 됐죠 뭐. 무슨 행사든지 사진밖에 남는 게 뭐 있나요? 참 아이들 결혼사진 잘 나왔죠? 사진사가 찍은 것 말고도 카메라 사진까지 다 챙겨서 보내드렸는데 예, 잘 받았습니다. 카메라 사진은 저희들한테도 꽤 있는데 웬걸 그렇게 많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셨어요? 저희는 아이들 잘하는 모습뿐 아니라 걔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큰 낙이랍니다. 취미도 되고요. 상의나 임명장 받은 사진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혼인이야 일륜제 대상걸요? 이렇게 꼭 기록을 남기다 보니 기록 때문에라도 할 건 다 하고 살아야지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진처벌 정리하다 보니 신혼여행 못 보는 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손에 다녀요? 저희가 안 가겠다고 해서 우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니던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정색을 하고 따졌다. 결혼식을 마침 박항서 시즌에 치렀을 뿐 아니라 유학 갈라를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시점이라 체온인은 체온이대로 수정인은 수정이대로 각각 일이 많았다. 비자도 새로 내야 하고 짐도 배로 미리 붙여야 하고 운전 면허도 갱신해야 하고 이런저런 해결 안 된 일 때문에 마음들이 한가지지 않아 신혼여행은 미국 가는 길에 하와이에 돌려 며칠 쉬다 가는 걸로 대신하겠다고 저희끼리 합의하고 양속 부모는 통고만 받았는데 지금 와서 웬 트집인가 싶었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양가가 다 언제 또 해볼 것도 아닌 마지막 자식 경사가 아닙니까? 남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졸업식 끝나는 대로 제주도로 3박 4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도록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걔네들은 모르고 있어요. 놀래켜주려고요. 까다로운 절차도 다 끝나고 모처럼 여유가 생겼으니 좋아할 거예요. 여행 다녀오자마자 다시 비행기 타야 하는 게 안됐지만 사나흘이라도 할 일 없이 서울에서 빈둥대면 뭐랍니까? 술친구한테 끌려나가기나 십상이지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겠군요. 그녀는 자신 속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른 걸 위태롭게 느끼며 쓰겁게 대답했다. 안사도는 무슨 요량인지 핸드백에서 흰 봉투에 던 걸 꺼내 그 내용물을 살짝 보여주었다. 왕국 항공권과 하야트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었다. 보여주고 나서 그것을 가볍게 그녀의 무릎 위에다 놓아주며 속삭이던 말했다. 이따가 사부인께서 아이들한테 주세요. 왜요? 그녀는 당장 귀밑이 달아오르게 놀라며 물었다. 아, 아무나 주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명투를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사부인께서 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따로 여비나 쥐어주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상냥하면서도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이 여자의 진위는 뭘까? 잘못한 것도 없이 사람을 남노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안사돈의 수법에 그녀는 걸려 넘어진 것처럼 무참해지고 말았다. 혼란스러워 허둥대는 손길로 무릎 위의 봉투를 사돈 쪽으로 거칠게 밀어놓았다. 그러나 미처 어째 볼 틈도 없이 그 하얀 봉투는 이번에는 그녀 핸드백의 사이드 포켓 속에 꽂혔다. 민첩하고도 우아한 손놀림이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스스로도 분감 못할 감정이 모닥불처럼 그녀의 표정을 달구었다. 하필 그때 졸업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우르르 몰리기 시작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팅기면서 정신없이 사람들한테 밀리며 밖으로 나오니 오후의 열기가 지글지글한 연물처럼 엉겨붙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겹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연발했다. 녹아내리듯이 조금씩 흔어적대는 인파 속에서 남편도 최정인 내외도 사돈침 식구들도 찾아질 것 같지 않았다. 그녀가 되는 대로 인파에 밀려난 자리엔 한 뼘 그늘도 없어 그녀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자포자기하게 서 있었다. 그래도 제일 먼저 그녀를 찾아준 것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주만치 큰 느티나무 아래 모여있는 하객들을 가리키며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큰 소리로 나무라기부터 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직도 검정 핸드백에 웨이터 주머니에 꽂힌 불먹인 손수건처럼 삼각형으로 바 바닥에 꽂힌 봉투가 갑자기 생각나 얼른 안으로 보이지 않게 밀어넣었다. 남편을 따라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 최정인 내외만 겨우 아는 척을 하고 딴 사람들은 최훈이를 둘러싸고 번갈아 가며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최훈이는 꽃다발과 선물꾸러미에 묻히다시피 해서 바보처럼 싱글 그리고 있었다. 식장에서 바깥 사돈이 포장을 요란하게 한 선물꾸러미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서 주면 됐지 뭐 타를 식장까지 가지고 왔나 다소 안이 꼽게 여겼었는데 다른 친척들도 다들 선물을 준비한 모양이었다. 자식한테도 빈손을 부끄러워해야 되나 아무리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해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아까 건네준 흰 봉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우리들의 빈손에 대한 일종의 야유나 동정이 아니었을까. 아들은 그들하고 단체로 또는 삼삼오오 끼리끼리 사진도 찍고 인사치레도 하느라 아직도 정신이 없고 이쪽의 직사를 자처하고 나선 최정희까지도 그 사진 찍기 좋아하는 족속한테는 손을 들었는지 중심에서 밀려나 관망을 하고 있었다. 최정희 졸업식 때도 그랬다. 상결례를 겸한 최초의 만남이었는데도 이쪽은 제쳐놓고 저희끼리 최정희를 끼고 돌며 사진도 찍고 요리보고 저리보며 귀여움도 표시하고 넌지시 위험도 보이느라 이쪽은 완전히 찬밥신세였다. 그래도 그때는 별로 분한 줄을 몰랐다. 딸 쪽이니까 어레 그래려니 했고 그 밑에 아들이 있으니 아들 가진 쪽은 어떻게 세도를 부려야 되는지를 보고 배울 기회다 싶은 생각도 있었다. 이를테면 마음만 먹으면 몇 곱으로 갚을 수도 있는 복수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닥 굴욕스럽지 않았다. 또 재학 중에 애인이 생겨 졸업식에 벌써 시집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걸 부러워하는 눈길을 의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랬건만 이게 무슨 꼴이람 누구누구 나무라 무엇하랴 내 아들이 저 꼴이니 그녀는 강력한 권리 주장처럼 눈을 부럽뜨고 아들을 주시했다. 재훈이가 마침내 엄마의 시선을 느낀 것 같다. 주위를 두리멍거리는 아들의 눈길을 그녀는 잽싸게 낚아챘다. 마치 잡아 끌리듯이 재훈이는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약간 개면쩍은 듯이 웃는 재훈이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바보 같았다. 아들은 엄마를 버려둔 걸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얼른 학사모를 벗어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주려고 했다. 재훈이도 이제야 자기가 낯설 차례가 왔다는 듯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러나 그녀는 온몸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학사모에서 벗어났다. 엄마를 뭘로 보니 그러나 그런 말이 미처 나오기 전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임자 좋으면 좋다고 그럴 것이지 괜시리 암상은 부리고 그래 이 좋은 날 훈아야 너의 엄만 싫단다 나나 좀 써보자 그 무엇이다냐 학사모인가 무엇인가 머쓱해 있던 채훈이가 구원받은 듯 아버지 머리 위에 학사모를 올려놓아주고 정답게 팔짱을 꼈다. 채정이뿐 아니라 사돈 내 식구 중 카메라가 지니는 몽땅 무슨 살판이 나난 것처럼 일제의 효자 아들과 장한 아버지를 겨냥해 초점을 맞추었다. 졸지의 남편은 스타가 되었다. 남편은 마치 소 팔고 땅 팔아 대학 졸업시킨 70년대 농사꾼처럼 멍청하고도 순진하게 사진을 찍히고 또 찍혔다. 저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정서방이 하루빨리 미국서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서 아버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득담도 흐드러졌다. 다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고 시간은 야비다리를 비우며 흘러갔다. 누군가가 연못과도 좋고 민주학생 기념탑이 있는 노천극장 주변은 또 얼마나 좋은데 주변 머리도 없지 여기가 뭐가 좋아 꼼짝을 못하고 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또 찍느냐고 그들의 사진 찍기에 제동을 걸었다. 그 말에 아무도 어이가 없었던지 내 식구가 웅성거리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경치 좋은 곳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자연히 그 집 식구는 그 집 식구끼리 이 집 식구는 이 집 식구끼리 어울려서 걷고 채운이는 양쪽 눈치를 다 보느라 엄마 곁에 붙었다가 장모 곁에 붙었다가 하느라고 여름껏 걸음을 조절하고 있었다. 북새통이 더 심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양가 식구들은 서로 놓칠 뻔하다가도 채운이가 이어져 서로 못 찾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장모 곁에서 뭐라고 정답게 소곤거리던 채운이가 어느 틈에 그녀 곁으로 다가와 팔상을 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알랑거리는 브러쉬를 어디서 배웠을까 징그러워 눈을 뽀얗게 흘겨주며 뿌리치곤 했다. 노천 극장에서는 마침 제 학생들이 마당 놀이 연습을 하고 있어 기념탑 근처는 인산이네였다. 설적 자리를 피하기에는 알맞는 장소다 싶었다. 안사도는 아마 그동안의 봉투가 자리를 옮긴 줄 알 것이다. 그동안의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충분했으니까 그녀도 줄창 핸드백 바깥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봉투를 의식 안 한 건 아니었다. 의식 안 할 도리가 없었다. 그건 줄창 내복에 달라붙은 가시처럼 그녀의 의식을 편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녀는 사돈 내 식구들과 채운이가 함께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남편의 소매를 힘차게 잡아 끌었다. 돌연 떠오른 생각이 결정적 기회와 맞물렸다.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녀는 자신의 생뚱한 생각에 놀라 가슴이 두방망이질 하고 다리가 후들댔다. 그러나 탈출에 성공한 걸 알자 돈을 갖고 튀는 악당 같은 스릴과 쾌감으로 온몸이 파열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건 쾌감이 아니라 살인지도 몰랐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살처럼 뻗치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남을 해코시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어찌나 좋은지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어금니를 물었다. 남편은 끌려오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꾸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화장실이라도 찾는 줄 아는지 남편은 순순히 따라왔다. 교문이 보이는 데까지 왔어야 그녀는 헛된 흥분을 가라앉히고 덤덤하게 말했다.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려고 그랬어요. 처가에서 채운이 내외를 오늘 제주도로 여행을 보낸다는군요. 졸업 축하 겸 신혼여행 겸이라나요? 우리가 있으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길게 인사해야 하고 떠나보낸 후에 양가가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헤어져야 할 것처럼 미적거려야 하고 아직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럴 거 뭐였어요? 그래 참 사돈댁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만 그래도 그렇지 잠깐이라도 인사를 하고 오는 게 도리지 우리가 길 잃어버린 줄 알고 찾으면 어떡하라고 걱정 말아요 아까부터 내가 눈치 줬으니까 채운이나 남아 짐작했을 거예요 적당히 둘러대겠죠 뭐 우리가 용돈이라도 줘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이 어려우니 알아서 잘 했겠소만 남편의 나중말엔 다소 빈정거리는 투가 섞여 있었다 어차피 손발이 맞아 저지런 일도 아니금만 그녀는 울컥 야속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의 즐거움을 잠시 회방 놓거나 하루쯤 유예하는 데 불가한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소모한 좀전의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으로부터 밀려난 그 같은 느낌은 여지껏 겪어본 어떤 외로움하고도 담지 않은 이상한 외로움이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지만 하는 데까지 해볼 작정이었다 몸을 달구던 정열은 환각처럼 온데간데 없었지만 회방 놓고 싶은 심술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었다 우리끼리지만 저녁이라도 먹고 헤어집시다 남편의 세안은 전혀 은근하지 않고 사무적이었다 이렇게 해가 높다란데요 살빛 한 애는 어쩌자고 아직도 지칠 줄 모르고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입주 쳐서 다 지났다고는 믿기 어려운 더위였다 그래도 한 끼 때우고 들어가는 게 안 낫겠소 혼자 밥에 먹는 게 얼마나 을신연스럽다고 어쩌자고 이 남자는 이렇게 정직한 걸까 그녀는 남편의 촌스러움 초라함 변변치 못함이 다 겉에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혼자서 밥해 먹은 티만 같이 여겨서 바로 보기가 싫었다 오늘은 당신 따라서 바란이나 한번 가볼래요 왜 그렇게 놀라요? 내가 어디 못 갈 때 가본다고 했어요? 바란이란 남편이 자리 잡은 동네 이름이었다 채정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채정이는 동네 이름이 참 예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행여나 누가 찾아오나 고개를 길게 빼고 동구방만 바라보고 있는 늙은이들 모습이 떠올랐으였다 남편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금방 덤덤해지더니 전철을 타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 뒤를 따랐다 상실감을 메우려고 너무 허둥거리고 있는 자신이 딱했지만 어차피 오늘은 빗나가기 시작한 거 가는 데까지 가볼 작정이었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전철 노슨은 오래된 노슨보다 한결 시원하고 정결했다 왕십리에서 국철로 갈아타고 종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 한다고 남편은 양해를 구하듯이 앞으로 이용할 교통편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듣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남편보다 더 서울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어렵게 확보해 놓은 단골을 읽게 될까 봐 처음 자리 잡은 가게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었다 주로 아파트에 사는 단골들은 물론 자주 바뀌었다 이런 만큼 얻어지는 게 단골이었으니 단골이 꾸준히 있다는 게 중요하지 단골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살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단골들 덕이었다 그녀는 좁은 가게 안을 요령껏 편안하게 꾸미고 단골들이 필요한 것 없이도 들러서 수다를 떨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다 근처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나서 그녀의 가게 앞은 백화점 버스 정류장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가게에 들어와서 구경하는 척 하다가 백화점 버스가 오면 냉큼 나같아 된 단골들이 이제는 탈 때도 내릴 때도 그녀의 가게를 못 본 척하게 되었다 마치 거기 가게가 없는 것처럼 국철로 갈아타기 위해 계단을 여러 번 올라가야 했다 마지막으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은 좁고 숨어있듯이 외진되어 있었다 지상은 아직도 해가 지기 전이었다 고층 건물 모술이 걸려있는 석양은 과할한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쩌자고 국철을 기다리는 정류장엔 해가리기에 하나 없는 노천이었다 차를 태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정류장이다 싶었다 그러나 햇볕이 온종일 달군 시멘트 바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하건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듯 반기한 표정으로 우독하니 서 있었다 남편의 대머리가 둔탁하게 빛나며 다시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다 만지면 송진처럼 찐득할 것 같은 땀이었다 생각만 해도 싫어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국철은 전철처럼 자주 오는 게 아닌 모양이었다 시멘트 기둥에 열차 시간표가 써 있었다 20분에 한 번씩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건 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굴욕을 견디는 거라고 생각했다 참고 기다린 보람은 있어서 국철안도 지하철안도 다름없이 서늘했다 그러나 국철구간의 풍경은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낯설었다 시골 같지도 않고 도시 같지도 않은 단지 버려진 것 같은 들판으로는 걸쭉하게 썩은 새깡이 흐르기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굽은 다리를 받쳐주기 위한 육중한 시멘트 기둥들이 질척한 넙지대에 괴기스럽게 뿔이 내리고 있기도 했다 녹선 새붙이 썩은 널판지가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둠이 사이를 비집고 기승스럽게 자라는 풀들은 독초처럼 잔뜩 약이 올라 저만치 폐가처럼 썰렁한 집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갑자기 네모난 단층집 동네가 철로에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다 빨래가 널린 옥상과 배기롱 맨드라미가 빨가게 피는 마당이 사람 사는 동네다우나 소음케도 열차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동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깨달음처럼 국철구간하고 남편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승객하고는 인종이 다른 것처럼 이상해 보였다 남편은 자는지 자는 척 하는지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다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그녀에게 아들을 빼앗긴 상실감은 마치 허방을 밟은 것처럼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순탄한 길을 걷다가도 휘청거릴 나이에 이런 허방이 숨어 있을 줄이야 허방치고는 너무도 깊은 허방이었다 그녀는 한없이 추락 중인 삶의 허방에서 움켜진 한가닥의 지푸라기를 바라보듯 바라보듯 어이없어하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곧 많이 내리는 역에서 그녀는 무언가 참을 수 없는 기분으로 남편을 흔들었다 얼떨결에 밖으로 따라놓은 남편은 한 정거장 더 가야 종점이라며 다시 타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층층다리 쪽으로 거세게 잡아 끌며 말했다 갈 데가 있어서 그래요 어딜? 벼랑간? 그 애들은 오늘 신혼여행 가서 마냥 재미 볼 거 아니요 우리도 기분 좀 내봅시다 바라니야 가보았되자 모기밖에 누가 우릴 반겨주겠어요 채정이가 바라니 갈 때마다 모기약을 사나르던 생각을 하며 말했다 바라니로 가진 것은 당신이었소 남편이 침착하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휘잉하니 앞장을 서더니 돼지갈비집으로 들어갔다 에어컨 대신 천장에서 옛날 비행기 프로필러처럼 생긴 선풍기가 돌아가는 집이었다 식탁마다 지글대는 불갈비 위로 후드가 파싹 내려와 이 것만도 넓은 홀이 연기로 맺게 했다 마침 저녁시간이기 때문인지 혹시 자라기로 소문난 집인지 거의 빈자리 없이 시끌시끌하고 활기차 보였다 남편이 어릿어릿하지 않고 익숙하게 구는 것도 보기에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재미 좀 보자는 걸 겨우 돼지갈비 정도로 이해한 남편을 속으로는 한심해 하면서도 수고시 따른 것은 벼랑간 의식하게 된 심한 허기증 때문이었다 근수로 주문한 돼지갈비와 숯불이 익을 때는 풍노와 밑반찬만 갖다 줄 뿐 나머지는 다 셀프 서비스였다 남편은 알맞게 익은 갈비를 먹기 좋게 잘라 접시에 옮겨주는 일에서부터 석수를 세걸로 가는 일까지 하나도 그녀에게 시키지 않고 적적 혼자서 자랬다 가끔 영양 보충하러 오는 싸고 자라는 집이란 설명도 했다 옷에서부터 머리카락까지 돼지갈비 냄새에 푹 절 만큼 포식하고 나오며 남편은 이렇게 먹어도 계산은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또 한 번 싼 타령을 했다 그런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앞서 나온 그녀는 마침 갈비집 앞에서 손님을 내려놓은 택시를 잡고는 남편을 손짓에 불러 먼저 밀어넣었다 얼떨결에 올라탄 남편 곁에 앉자 어디 경치 좋은 러브 호텔로 가자고 외눈 하나 깎다가나고 말했다 러브에다 유난히 힘을 주어 말하고 나서 당신 그런데 처음이지요? 했다 당신은 처음이 아닌 것처럼 구는구려 그래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녀는 오금을 박듯이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걸 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어느 한쪽이 거기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해도 바람 피우러 들어간다는 의심도 안 할 위인들이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좋은 부부란 말인가 왜 이 지경까지 되고만 것일까 수산한 낭패감으로 잔뜩 주스렸던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다행히 택시를 한강이 팔아 보이는 별상풍의 삼성집 앞에 대준 운전기사의 태도만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늙은 잡것들 대하듯 했다 마냥 끌고 다닌 끝이었다 그래도 앞장서서 택시값도 치르고 프론트로 간 것은 남편이었다 잠시 쉬었다 가시게요 아니요 하룻밤 묵어갔으면 하오 하는 소리에 고개를 불키며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 끝 창밖으로 그저서야 해가 지고 맑은 맨얼굴을 드러낸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돈도 많구려 길을 받아든 남편을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꺾이는 곳에서 멈춰선 그녀는 약간 시비조로 말했다 세상에 없는 구두새로만 알아온 남편이 저녁값은 물론 호텔비까지 선선히 지불한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여유 있는 돈이 이설 턱이 없는 남편이었으므로 구두새 노릇을 민망하게 여길 지언정 미워한 적은 없었다 서로 의심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관심한 부부 사이건만 돈 문제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민감하다는데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고 한편 부끄러웠다 체온이 졸업시간인가 사돈댁하고 식사라도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내려고 벌써 얼마 전부터 여축해온 돈이라오 남편의 쓸쓸한 듯 담담한 대답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실내는 어둑 시간하고 쾌적할 뿐 상상한 것처럼 야하지는 않았다 한강과 대한의 언덕에 산재한 별장인지 호텔인지 모를 아름다운 집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잔디가 곱게 다듬어진 이 집 정원도 그 끝머리에 서면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을 것처럼 한강하고 가까웠다 그녀는 오래도록 창가에 서서 남편의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바깥을 내다보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돌아보다가 그녀는 애구머니 소리를 지를 뻔하게 놀라며 얼굴을 돌렸다 팬티만 입은 남편의 하체가 보기 흉했다 넓적 다리에 약간 남은 살은 물주머니처럼 쭉 쳐져 있고 툭 붉어진 무릎알의 털이 듬성듬성한 정강이는 몽둥이처럼 깡말라 보였다 순간적으로 닭살이 돋을 것처럼 혐오스러웠다 징그러운 것하고는 달랐다 징그럽다는 느낌에는 그래도 약간의 용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건 군더더기 없는 혐오 그 자체였다 살을 대고 산적이 있는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같이 살 때도 살가운 부부는 아니었다 남편은 그때도 여름이면 집에 들어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길 잘했다 이 다음에 며느리 얻어도 당신 때문에 같이 살긴 틀렸다고 남편의 그런 브러스를 걱정한 적은 있어도 보기 싫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렇다고 매력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구닥다리 장롱이나 책상 밥상 보듯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심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느낌에 놀란 김에 그녀가 황황히 생각해낸 게 안사돈한테 받은 하얀 봉투였다 바로 눈앞에 전화기가 보였다 오늘 안에 전화는 해야 된다는 것은 그녀가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던 각본이었지만 당장 떠오른 생각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전화를 받은 것은 안사돈이었다 그녀는 인삼을 제쳐놓고 호들갑 붙여들었다 아이고 이럴 어쩝니까 사부인 아이들한테 그것을 전하는 걸 그만 깜빡 잊어버렸지 뭡니까 우리 집 어른이 어찌나 서두르시는지요 오늘 같은 날에 글쎄 아들을 처가택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피하는 게 예의라고 그러시지 뭡니까 우리가 끼면 거부케 하실 거라나요 워낙 신식이 지나치신 어른이시거든요 그 어른은 그 어른대로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저 지금 청평에 있는 그 어른 친구분 별장에 와 있어요 혼자서 농장에서 지내실 때가 많아 서울만 오시면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이렇게 주책을 부리시지 뭡니까 어머 이럴 어쩌나 급한 전화 걸고 또 딴소리네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떡하고 있나요 제가 이걸 갖고 있으니 여행도 못 떠났을 테고 내일도 유효하겠죠 이 비행기 표랑 쿠폰이랑 내일 일찍 서울로 갈 테니 우리 가게로 채운이를 보내세요 아무리 빠져나오기 급급했어도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해도 한심해 죽겠어요 그나저나 아이들 일을 망쳐놓았으니 이럴 어쩌죠 아이고 사부인도 참 망쳐놓으신 거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예정대로 여행들 떠났습니다 표 없다고 예약된 게 어디로 가나요 염려 놓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사도는 야수 끓이지도 않고 간결하게 말했다 간단했지만 무시하는 툰은 충분하게 여운이 되어 남아 있었다 흉보면 담는다고 오래도록 야수 끓인 것은 오히려 이쪽이었다 이럴 수가 그들이 꾸민 사글사글한 행복을 조금 회방 놓거나 약간의 차질이라도 빚게 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허사가 될 줄이야 음모를 꾸밀 때의 그 야릇한 쾌감은 간단한 비웃음이 되어 되돌아왔을 뿐이었다 험한 감에다 열등감까지 엎친 데 덮친다는 건 못 견딜 노릇이었다 남편의 근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사돈댁한테 무슨 실수한가 아니여 변변치 못하겠으리 내가 뭘 변변치 못하게 굴었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톡 쏘았다 당신 똑똑하지 무지무지하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채우니 장모한테 비하니까 변변치 못해 보입디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지 대꾸를 하려면 울음이 섞일 것 같아 잠자고 있었다 다시 사뭇 의논성스러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채우니 전공한 학과가 유학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쁘리 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내 말리지는 못했소만은 학비를 보탤 일이 큰 극성이구려 나는 돈 안 쓰는 재주밖에 없고 당신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이는 게 미안할 뿐이오 미안할 거 없어요 개들은 우리가 왜 보태줘요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우리가 개들한테 뭘 해줬다는 거요 아 며느리 시집 올 때 혼수고 예단이고 다 접으라고 했잖아요 요새 혼수랑 예단이랑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알긴 아쉬워 왜 그만두라고 했는지 그 집에서도 당장 알아듣고 그만큼 달러로 받고 보내겠다고 합디다 목돈 가지고 간 거 다 쓰고 나면 며느리라도 돈벌이 하겠지요 뭐 제가 꼬셔서 가는 유학인데 그만한 가구도 없이 가겠어요 그래도 그러면서나 우리가 아끼고 주려 다만 얼마라도 다달이 보내보도록 노력을 합시다 노력 좋아하시네 난 더 아낄 수 없어요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 조만간 정리하려고 하니 내가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마시고요 전 그러고 싶으시면 당신이나 아껴 송금을 하든지 미국 구경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구려 나야말로 얼마나 최소한도를 쓰고 산다는 걸 당신 정말 모르겠소 그 소리의 슬픈 울림에 퉁기듯이 그녀는 발딱 일어났다 쉬고 계셔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침대에 벌렁 누운 남편을 외면하고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게끔 핸드백은 둔채로 나왔다 2층 복도는 빈집처럼 조용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는 가볍게 열렸고 그 밖에는 잠시 담배라도 피울 수 있는 공간과 정원으로 통하는 나선형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내려와 본 정원은 작은 연못까지 있고 나무 그늘에는 강을 향해 벤치도 알맞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니는 사람 없이 괴괴했다 올려다본 삼성집의 방방은 불이 켜진데도 있고 깜깜한 데도 있었다 켜진 방의 불빛도 밝지 않고 은은했다 오늘 하루 쓰잘데없이 애만 썼다는 사소한 허전함이 일생을 허수한 것 같은 거대한 허전함이 되어 그녀를 한없이 미소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럴 줄 알고 무언가로 메우려고 너무 허둥댔습일까 건부석이라도 움켜잡듯이 마지막으로 움켜잡은 확실한 게 표본이 고작 남편의 정강이었다 그건 그와는 도저히 살을 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절망감의 생생한 실체이기도 했다 오늘 남편을 여기까지 유인한 것은 섹스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이제 그럴 나이도 아니었지만 한창 나이일 때도 둘 다 그런 쾌락을 밝히는 부부는 아니었다 겨우 관행적인 섹스를 유지하다가 별그로 들어가고는 누가 먼저 그러자고 한 바도 없이 그들은 서로의 몸을 원하거나 그리워하는 일을 안 하게 되었다 하다못해 스킨십조차 없는 완전히 남남이었다 스킨십이라도 있었다면 남편의 정강이가 그렇게 싫고 꼴보기 싫지는 않았을 것이다 몸을 비비는 행동이 끊긴 것과 그의 몸이 그렇게 보기 싫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 몸을 비비는 행동이란 그닥 약볼 일도 아니다 싶었다 그녀가 오늘 느낀 것은 결코 구체적 욕망이 아니었다 흔히 등을 긁어준다는 식의 스킨십 정도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 거대한 허전함을 메우고 싶어 했다면 그건 욕망보다 크고 아름다운 꿈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가망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완전히 단설되었던 몸의 만남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렇게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는 미처 몰랐다 그녀는 남편이 잠들기에 충분한 시간을 흐르는 강물을 망연히 바라보는 것으로 보내다가 방으로 되돌아왔다 방 안은 강바람 부는 강변보다 더 시원하고 남편은 침대 덮기도 안 걷어내고 그 위에서 헐렁하게 낡아 빠진 팬티만 입은 채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보기 싫은 것은 둘째치고 감기가 들 것 같아 덮어주려고 꽃무늬 덮게 자락을 덜수다 말고 어쩔 수 없이 벗은 하체를 가까이 보게 되었다 목이 물린 자국이 실벌겋게 한창 약이 오른 것도 있고 무르스름 가라앉은 것도 있고 무수했다 이 말라빠진 정강이에서 피를 빨다니 아무리 미물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기에 제 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때가 낀 손톱과 함께 그의 지나치게 초라하고 고달픈 살림살이가 눈에 서운했다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될 만한 연검을 받고 있는 남편이었다 스스로 원해서 가부장의 고단한 의무에 마냥 얽매여 있으려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목구멍으로 뜨겁게 집아쳤다 그녀는 세월의 때가 낀 고가구를 어루만지듯 남편의 정강이의 목이 물린 자국을 가만가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정강이의 Juda